1.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는? 정답은 3. 엔진. 해설. 엔진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2.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량 조정 방법은? 정답은 4. 컨트롤 슬리브와 피니언의 관계 위치를 변화시켜 조정한다. 3. 예연소식 디젤 기관에서 연소 실내의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은? 정답은 2. 예열 플러그식. 4. 기관의 총 배기량이란? 정답은 2. 각 실린더 행정체족의 합이다. 해설. 배기량은 행정거리의 피스톤의 단면적을 곱한 값과 같으며 실린더가 한 개일 때는 행정체족과 같다. 실린더가 여러 개일 때에는 각 실린더의 행정체족을 합하여 총 배기량을 구한다. 5.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프로펠러 사프트의 불균형 2. 분사 시기의 불균형 3. 분사량의 불균형 4. 분사 압력의 불균형 정답은 1. 프로펠러 사프트의 불균형 해설. 프로펠러 사프트가 불균형하면 소음이 난다. 6. 라이너식 실린더에 비교한 일체식 실린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라이너 형식보다 네마모성이 높다. 2. 부품수가 적고 중량이 가볍다. 3. 강성 및 강도가 크다. 4. 냉각수 노출 우려가 적다. 정답은? 1. 라이너 형식보다 네마모성이 높다. 해설. 일체식 실린더의 특징. 라이너 형식보다 네마모성과 정비성이 떨어진다. 부품수가 적고 무게가 가볍다. 냉각수 노출 우려가 없으며 가공성, 강성 및 강도가 크다. 실린더 수가 많은 경우 실린더 사이의 거리를 좁게 할 수 있어 소형화가 가능하다. 7번.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옥테임 값이 높을 것. 2. 착화성이 좋을 것. 3. 점도가 적당할 것. 4. 세테임 값이 높을 것. 정답은? 1. 옥테임 값이 높을 것. 해설. 디젤 엔진의 구비 조건. 세테임 값이 높을 것. 점도가 적당할 것. 불순물이 없을 것. 부식성이 없을 것. 착화성이 좋을 것. 8번. 건설기계 장비의 연료를 주입할 때의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 화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2. 불순물이 있는 것을 주입하지 않는다. 3. 연료탱크의 4분의 3까지 주입한다. 4. 탱크의 여과망을 통해 주입한다. 정답은? 3. 연료탱크의 4분의 3까지 주입한다. 9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디젤기관 연료계통의 공기 배출 작업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연료가 배출되면 작동하고 있던 프라이밍 펌프를 누른 상태에서 벤트 플러그를 막는다. 해설. 디젤 엔진 연료계통의 공기 배출 작업이 순서 공급 펌프 연료 여과기 분사 펌프 10번. 디젤기관에서 조속기의 역할은? 정답은? 2. 분사량 조정 해설. 조속기, 거반원은 연료 분사량을 조절함으로써 엔진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제어한다. 11번. 능각펜의 벨트 유격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정답은? 3. 기관이 과열된다. 해설. 능각펜 벨트에 장력이 났거나 끊어지면 회전되지 않아 능각이 중지되어 엔진이 과열되고 발전기 충전 불량 상태가 된다. 12번. 기관과열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정답은? 2. 실린더에다가 변형된다. 해설. 기관과열시 발생 현상 금속이 빨리 산화하고 능각수의 순환이 불량해진다. 각 작동 부분의 소결 및 각 부품의 변형 원인이 된다. 윤활 불충분으로 인하여 각 부품이 손상된다. 조기점화 및 노킹이 발생한다. 엔진의 출력이 저하된다. 13번. 냉각개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린더 물 재킷의 물대가 끼면 과열의 원인이 된다. 2. 방열기 속의 냉각수의 온도는 아랫부분이 높다. 3. 펜벨트에 장력이 약하면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된다. 4. 냉각수 펌프에 실에 이상이 생기면 누수의 원인이 된다. 정답은? 2. 방열기 속의 냉각수의 온도는 아랫부분이 높다. 해설. 방열기 내의 냉각수는 위 탱크에서 아래 탱크로 흐름으로 위 탱크의 온도가 높다. 14번. 기관 온도계의 눈금이 표시하는 온도는? 정답은? 4. 냉각수의 온도 해설. 기관 온도계는 냉각순환시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낸다. 15번. 윤활류에 첨가하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유성을 향상시킨다. 2. 산화를 방지한다. 3. 점도지수를 향상시킨다. 4. 응고점을 높인다. 정답은? 4. 응고점을 높인다. 해설. 윤활류 첨가제, 극암 및 내마목 첨가제, 부식 및 목 방지제, 유화제, 소포제, 유동성 강화제, 청정분산제, 산화방지제, 점도지수 향상제 등 16번. 엔진 오일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 펌프가 마모 및 파손되었을 때 2. 오일이 과열되고 점도가 낮을 때 3. 압력 조절 벨브 고장으로 열리지 않을 때 4. 오일 팬 속에 오일 양이 부족할 때 정답은? 3. 압력 조절 벨브 고장으로 열리지 않을 때 해설.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오일의 잠도 저하, 오일 양 부족, 오일 펌프 과대 마모, 유학 조절 벨브의 밀착 불량 혹은 스프링의 새손, 개통 내에서 누설 등 17번.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1. 오일의 순환작용 2. 연료와 오일 정의작용 3. 오일의 세정작용 4. 오일의 압송작용 정답은? 3. 오일의 세정작용 해설. 오일 여과기는 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18번. 다음 중 머플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A.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다 B. 머플러를 제거하면 배기음이 커진다 C.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 D.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여서 열흘율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4. A. B. C 해설. 소음기에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다 19번.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못해 과열이 되고 배압 증가로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 19번. 전류의 3대 작용이 아닌 것은 1. 발열 작용 2. 자기작용 3. 물리작용 4. 화학작용 정답은? 3. 물리작용 해설. 전류의 3대 작용 발열 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 20번. 건설기계기관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답은 4. 기동장치의 전기적 부활을 담당한다 21번. 축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된 경우 2. 축전지가 과충전되는 경우 3. 전해액의 비중이 낮은 경우 4. 전압조전기가 불량인 경우 정답은? 3. 전해액의 비중이 낮은 경우 해설. 전해액의 비중이 너무 낮을 경우 설페이션이 일어난다 설페이션이란 축전지의 극판이 황산납으로 결정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22번. 납축전지를 충전할 때 화기를 가까이 하면 위험한 이유는 정답은 1. 수소가스가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23번.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에 없는 것은 1. 스파크 플러그 2. 글로우 플러그 3. 축전지 4. 솔레노이드 스위치 정답은 1. 스파크 플러그 해설 스파크 플러그는 가솔린 기관에 사용된다 24번. 직접 분사식에 가장 적합한 노즐은 정답은 1. 구멍형 노즐 해설 핀트력 노즐은 연소실이 두 개로 분할된 1연소실식과 와르시아식의 구멍형 노즐은 연소실이 분할되어 있지 않은 직접 분사식 기관에 주로 사용된다 25번.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것은 정답은 2. 로터 해설 전류가 흐를 때 교류 발전기는 로터 직률 발전기는 계좌철 심의 전자석이 된다 26번. 건설기계 장비에 설치되는 좌우 전조 등 회로의 일반적인 연결 방법은 정답은 1. 병렬 해설 일반적인 등화장치는 직렬 연결법이 사용되나 전조 등 회로는 병렬로 연결한다 27번. 클러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동력의 차단이 확실할 것 2. 과열되지 않을 것 3. 구조가 복잡할 것 4.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정답은 3. 구조가 복잡할 것 4. 해설 5. 클러치의 구비 조건 5. 회전 관성이 적을 것 6. 동력 차단은 신속하고 확실할 것 6.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6. 동력 전달은 충격 없이 되고 7. 전달이 확실할 것 7. 박렬이 잘 되고 8. 과열되지 않을 것 9.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28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서 기어의 이중 물림을 방지하는 장치는 정답은 3. 인터로크 장치 해설 인터로크 장치는 변속기의 이중 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29번. 추진축의 각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음은 정답은 1. 자제의 이음 30번.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작동이 확실하고 잘 되어야 한다 2. 신뢰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3. 점검 및 조정이 용이해야 한다 4. 마찰력이 작아야 한다 정답은 4. 마찰력이 작아야 한다 해설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 최고 속도와 차량 중량에 대해 충분한 제동 작용을 하며 작동이 확실할 것 신뢰성이 높고 내구력이 클 것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것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 각바퀴의 회전에 방해되지 않을 것 31번 조향기어의 104시가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은 정답은 1. 핸들 유격이 커진다 해설 조향기어의 104시가 작으면 핸들이 무거워지고 너무 크면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32번 압박기 정렬 요소 중 캠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앞차축의 힘을 적게 한다 2. 조향회를 조작을 가볍게 한다 3. 조향시 바퀴의 보건력이 발생한다 4. 통화 관련성이 있다 정답은 3. 조향시 바퀴의 보건력이 발생한다 해설 캠버의 기능 수직하중에 의한 앞차축의 힘을 방지한다 조향핸들의 조향 조작력을 가볍게 한다 하중을 받았을 때 바퀴의 아래쪽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33번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1. kg 중 퍼 제곱 센치미터 2. 다인 3. PSI 4. 바 정답은 2. 다인 해설 다인 퍼 제곱 센치미터가 압력의 단위가 된다 34번 유압 펌프 작동 중 소음이 발생할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펌프 축의 편심 오차가 크다 2. 펌프 흡입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된다 3. 릴리프 벨브 출구에서 오일이 배출되고 있다 4. 스트레이너가 막혀 흡입 용량이 너무 작아졌다 정답은 3. 릴리프 벨브 출구에서 오일이 배출되고 있다 해설 유압 펌프 작동 중의 소음 발생은 기계적인 원인과 흡입되는 공기에 의하며 릴리프 벨브에서 오일이 노효되면 압력이 떨어진다 35번 다음에서 유압 페로에 사용되는 세 종류의 제어 벨브를 고른 것은 기역 압력 제어 벨브 니은 속도 제어 벨브 디그 유량 제어 벨브 리을 방향 제어 벨브 정답은 4. 기역 디그 리을 해설 유압 페로에 사용되는 제어 벨브 압력 제어 벨브 1의 크기 제어 유량 제어 벨브 1의 속도 제어 방향 제어 벨브 1의 방향 제어 36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 조정 벨브의 조정 방법은 정답은 3. 조정 스크루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해설 유압 조정 벨브의 조정 스크루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지고 풀면 낮아진다 37번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할 때 발생하기 쉬운 현상은 정답은 2. 공동현상 해설 공동현상이란 작동요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하면 오일의 흐름이 방해되어 공동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38번 유압 장치에서 액츄에이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가마 벨브 2. 유압 실린더 3. 유압 모터 4. 플런자 모터 정답은 1. 가마 벨브 해설 유압 액츄에이터는 유압 벨브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장치로써 직선운동을 하는 유압 실린더와 회전운동을 하는 유압 모터로 분류된다 39번 유압 모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내부 부품의 파손 2. 작동률의 공기의 혼입 3. 체결 볼트의 유압 4. 펌프의 최고 회전 속도 저하 정답은 4. 펌프의 최고 회전 속도 저하 해설 펌프의 최고 회전 속도 저하는 압력과 유량에 영향을 준다 40번 유압 압력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은 정답은 4번 41번 유압올레의 공기 기포가 형성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오일의 공기 혼입 해설 거품은 오일 양이 부족하거나 오일의 공기가 섞여 있을 때 발생한다 42번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언제까지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3. 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43번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1. 신규 등록 검사 2. 예비 검사 3. 구조변경 검사 4. 수시 검사 정답은 2. 예비 검사 해설 건설기계 검사 종류에는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구조변경 검사, 수시 검사가 있다 44번 건설기계 소유자의 건설기계 등록 신청 등을 규정하는 법령은 정답은 1. 대통령령 45번 건설기계 조종사의 갈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신질환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3. 18세 미만자 4.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답은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46번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마스크는 정답은 1. 송기 마스크 해설 밀폐된 탱크 내 작업 등 산소결핍 장소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47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이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을 말한다 4. 해설 산업재해란 노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8번 구급차치 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의식 2. 상처 3. 출혈 4. 격리 정답은 4. 격리 해설 환자 관찰 순서 의식 확인 호흡 확인 출혈 상태 확인 구토 여부 확인 기타 골절 및 통증 여부 확인 49번 스패너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은 1. 넉트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렌치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볼트 넉트를 풀거나 주인다 3. 볼트 넉트를 푸는 경우는 밀어서 힘이 작용하도록 한다 4. 공구 핸들에 묻은 기름은 잘 닦아서 사용한다 정답은 3. 볼트 넉트를 푸는 경우는 밀어서 힘이 작용하도록 한다 5. 해설 스패너는 올바르게 끼우고 앞으로 잡아당겨 사용한다 5. 대형 건설기계의 특별 표지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정답은 2. 길이 16m인 건설기계 해설 대형 건설기계의 범위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높이가 4.0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최소 해전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총 중량이 40t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총 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t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51. 다음 그림에 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2. 출입금지 52.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가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 이동 중에는 항상 최고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설 이동 중에는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면 매우 위험하다 53. 천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천공기는 지질검사, 지하수 파기, 차수벽 공사, 채광작업, 골제생산, 터널공사 등에 사용한다 2. 작업방식 형태에 따라 스핀데령, 직입형, 커터헤드형, 실드굴진형, 오거형, 코어병 등이 있다 3. 이동방식에 따라 무한괴도식, 타이어식, 트럭적지식 등이 있다 4. 규격에 따라 충격식과 회전식이 있다 정답은 4. 규격에 따라 충격식과 회전식이 있다 해설 운동방식, 구멍 뚫는 방식에 따라 충격식과 회전식이 있다 54. 천공기의 주요장치 중 가이드셀 위에 트리프터 체인을 이용하여 전진, 후진시키는 유압장치는 정답은 4. 피드모터 해설 피드모터의 회전력은 체인 스프로키시 피드체인을 이송시키고 피드체인은 드리프터를 상으로 움직인다 55. 드리프터 성공시 불규칙 타격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벨브 및 벨브 슬래브 손상 2. 피스톤 및 실린더 손상 3. 푸셔 댐퍼의 과도한 마모 4. 어큐뮬레이터의 다이어프렘 손상 또는 질소가스 누설 정답은 4. 어큐뮬레이터의 다이어프렘 손상 또는 질소가스 누설 5. 타격 유압 포스에 과도한 진동이 발생한다 56. 천공조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타격 압력은 일반적으로 경암이나 대구경의 경우에는 나추얼 사용한다 2. 로드 회전수 조정은 일반적으로 경암이나 대구경의 작업일 경우에는 늦은 속도로 하고 연암이나 소구경 천공일 때에는 빠른 속도로 한다 3. 피드의 조정 스피드 컨트롤 밸브에 다이얼을 끌어올려서 코크를 풀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피드력이 커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작아진다 4. 피드 조정에서 경암이나 대구경인 때는 수력을 크게 해야 하고 연암이나 소구경인 천공에서는 수력을 작게 조정해야 한다 정답은 1. 타격 압력은 일반적으로 경암이나 대구경의 경우에는 나추얼 사용한다 해설 타격 압력은 일반적으로 경암이나 대구경의 경우에는 높게 연암이나 소구경의 경우에는 낮게 조절해야 한다 또한 점토층이나 파세대를 통과할 때는 압력을 낮추어 사용한다 57번 베녹두 굴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초공 사용 대구경 굴착기이다 2. 올케이싱 공법이라고도 한다 3. 청공된 곳에 철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다선하여 콘크리트 말뚝을 조성한다 4. 수중 굴착의 경우에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정답은 4. 수중 굴착의 경우에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5. 해설 베노토 굴착기는 해머 그래브 끝에 날 형을 교환하여 연약토에서 경질토 및 자갈층까지 능률적으로 굴착할 수 있고 지지기반을 흡인력에 의해서 이완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수중 굴착의 경우 기타의 공법에 비해서 우수하다 58. 드롭 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철지의 중추를 와이어로프로 끌어올려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는 장치이다 2. 리더가 크레인 붐에 설치되어 해머의 운동을 안내하며 리더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스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3. 해머의 중량은 200에서 300kg 범위이며 낙하 높이는 2에서 5m 정도이다 4. 다른 해머에 비해 타격력 등이 크다 정답은 4. 다른 해머에 비해 타격력 등이 크다 해설 드롭 해머의 특징 다른 해머에 비해 타격력 등이 작고 말뚝 머리를 손상시키기 쉬우나 사질 지반이나 점성 지반 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머는 권상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잡아당긴 후 낙하시켜 파일을 타설함으로 낙하야모라고도 한다 해머의 중량은 200에서 300kg 정도이며 낙하 높이는 2에서 5m 정도이다 59. 진동 해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판형과 로프형으로 구분한다 2. 진동 해머의 규격은 모터의 출력이나 규전력으로 표시한다 3. 완충장치로는 선형 스프링을 주로 사용한다 4. 작업 시 진동이 부음 등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 3. 완충장치로는 선형 스프링을 주로 사용한다 해설 진동 해머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서 판형과 로프형이 있다 작업을 할 때 진동이 부음 등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는 코일 스프링을 주로 사용한다 60. 시추장비의 케이싱 및 비트의 표준 규격 중 표준 관입시험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1. A 규격 해설 시추공 벽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싱과 시추공 작업을 위한 비트의 표준 규격 A 규격 수소형식 시추조사나 얕은 집안의 심도에 표준 관입시험을 실시할 때 사용된다 B 규격 얕은 심도에서 소규모 회전 형식 장비로 굴진할 때 사용된다 N 규격 회전식 시추기로 심도 20m 이상을 시추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H 규격 심하게 파쇄된 지층 및 안반층에서 코어의 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